어... 어 뭐야 나 죽는다! 잠깐만잠 봐요! 으으! 으아! 으아! 난 나온 줄 알았어? 로드호그 땜목 표류기 레프트? 땜목에서 생활하는 게임으로 한 칸에 땜목으로 기본템만 주어지고 바다에 떠다니는 판자와 풀떼기 그리고 쓰레기를 모아 이것을 여러것을 만들수있다 음... 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? 자 로프 다 만들고 자 쿠킹 만들기 전에 낚시 좀 하자 아 깜짝 놀랐어 이 미친 아 지져 아니 이걸 왜 먹어 깜짝 놀랐네 캔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오 뭐야 아 자 이렇게 튜토리얼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노다이 노다이로 갑시다 어 이제 아니 아 아 말도 안 돼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어 너무 하시네 진짜 저도 좀 먹고 살게요 고마워요 미쳤고요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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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어 나 죽는다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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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